거기 서! 이 녀석아 거기 서라고! 야! 뭉크! 뭉크! 아 정말 뭉크 너 말 안 들을 거야? 뽀로로 무슨 일이야?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못 살겠어. 당신 말을 듣지를 않아. 넌 누구 닮은 거냐? 뽀로로! 널 닮았지. 누굴 닮았겠니? 헐.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? 뽀로로! 우리 뭉크 여기 잠깐 두고 가 그럼. 그래도 되겠어? 그럼 내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줄게. 그럼 나야 좋지. 고마워. 뭉크 넌 이제 큰일 났다. 패티는 엄청 무섭다. 말 잘 들어라. 그럼 패티!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잘 부탁해. 알았어. 잘 다녀와. 잘 다녀와. 소용없어. 따라오지마. 저쪽으로 가라고. 뭉크 이리와. 뭉크. 뭉크 넌 이제부터 저 친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다. 알겠나? 시시 위로 올라가. 어허. 나는 그런 투정 안 통한다. 저리 올라가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여기에서 질서 지키면서 사이좋게 놀아. 아빠, 문구도 데리고 놀아. 문구, 여기서 친구를 미면 어떡해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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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나들 전체 수정! 수정! 나들 전체 수정! 너 나와! 호푸도 빨리 나와! 이렇게 엉망진창 질서 없이 놀 거야? 지금부터 한 명씩 저기 위로 올라가서 내려온다. 자, 신치! 자, 신치! 윙크 쉬고 싶어? 윙크 쉬고 싶어? 호푸, 졸려? 호푸, 여기서 뭐해? 왼쪽에서 놀아. 여기, 저쪽에서 놀아. 아, 귀여운 우리 애기들 다 자네. 아, 근데 뭉크 어디 갔지? 뭉크! 뭉크! 이 녀석 어디 간 거야? 응? 뭉크, 너 이 녀석 빨리 이리 와! 너 요 녀석! 누나가 혼자 다니지 말랬잖아. 너는 혼자 저기에서 내리오기 계속해. 잘못했어? 앞으로 말 잘 듣기. 자, 이제 한 명씩 내려와. 바쁠도 그만. 파이팅! 우리 뭉크! 잘 놀았어? 우리 뭉크 못 본 사이에 더 잘생겨졌는데? 파이팅! 수고했어! 뭉크 얼마나 멋진지 몰라. 그렇지, 뭉크야? 아이, 좋은 거 아니까 그만해. 그럼 뭉크 데리고 가. 난 우리 윙크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. 윙크, 가자! 이리 들어가! 이리 들어가! 와우, 패디 대단한걸? 뭉크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야. 그치, 뭉크? 준비해! 와우, 멋지다! 와우, 세상에나. 너무 멋진데, 패티? 고마워. 별 말씀을 말 안 들으면 언제든 데려와. 그래, 고마워. 가자, 뭉크. 안녕, 패티. 이제 우리도 가보자, 윙크. 하프, 호프. 재밌게 놀고 있어. 고마워. 간다. 간다. 치즈는 다 싸워. 걸어가네. 키즈는 다 싸워. 히히,аются, 다 싸워. 여러분, 제기들이 다 Podcast에've